Q. 재료가 있다는 것까지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완전히 품목이 아예 별개로 나눠져 있는 업체다 보니까 베처 나라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코드가 부여되어 있으나 야광석제 안내판 이런 경우에 조달제품으로 등록될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프라에 등록하려니까 그냥 제품 하나 등록하는데 꼭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면 그냥 베처 나라 우리 지정 서류가 얼마나 필요한지 실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베처 나라에서 빨리 왔을도록 하겠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